백화점 푸드코트 와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다양한 국가의 요리가 다 섞여있어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 밤미 캐시온이라 그래서 지금 ATM에서 단기 대출까지 받았거든요. 제 체크카드는 해외 숭인을 거둘시켜놨고 엄마 신용카드로 단기 대출 받았어요. 흐명이야. 손가락이 비춰. 너무 신기하다. 영광의 밤미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는 트래디셔널. 하나는 크리스피 포크. 크리스피 포크만 시켰는데 갑자기 두 개 다 줬어요. 장사를 아주 잘해, 아줌마가. 깜짝 놀랐어. 난 뒷사람 본 줄 알았어. 마치 그런 거 아니야. 너네 그렇게 어렵게 돈 찾아왔는데 두 가지만 봐라 이런 거 아니야. 공원 가서 먹을 예정입니다. 앉을 곳을 좀 물색해볼까? 날씨 좋은가 봐. 어머. 너무 처음 보는 광경이야. 안녕. 우리 엄마가 새를 무서워해. 지금 다 앉아계시는 거. 이런 콘셉트. 이런 콘셉트 따라하려고 해요. 비쇼이 새를 봤어. 아이고 귀여워. 비쇼이. 비쇼이 새를 봤어. 나 약간 이렇게 벤치벤치 거리는다. 벤치에 계속 지금 이런 데 와서 앉으려고 하는 이 촌스러움이랑 상대를 할 수가 없어. 여기서는 풀에 앉아야 되는 거야. 엄마 풀에. 아니 저 구리 긴 새하고 어떻게 같이 겸상을 하냐고. 우리 할 수 있어. 나 무서워. 겸상하기엔 너무 무섭다고. 아니야. 다 편견이야. 우리 쟤랑 친해져보자. 쟤 지금 어디 오는 줄 알아? 응. 쟤 지금 엄마한테 오는 거야. 아니야. 안 돼. 왜 오는 줄 알아? 안 돼. 쟤 지금 우리한테 오는 거야. 쟤 봐봐 쟤 목적지가 어디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지금 딱 봐도 쟤 목적지가 어디야. 쟤 지금 오잖아. 아니 같이 먹나? 오잖아. 같이 드시러 오시나 저분들. 지금. 오시잖아. 어 방향 틀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안 돼. 어머. 어머. 아니지? 설마 나. 어머 아니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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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닌데? 어머. 나 무서워. 야. 어머. 유튜브 강 나왔다. 얘들아. 이거 아니지? Hey. Manors. Guys. 어머. 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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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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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e. 유. 아 애들이 먹던 것 같아 집이 어디야? 집이 어디야? 집이 너무 놀래가지고 반미 먹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아 무섭다 집이 어디야? 샌디 베이 어플리쉬 도그 에리아 그래서 여기는 강아지가 있을 수 있는 우리 아쭈가 우리 아쭈 화이트테리 아쭈가 여길래 보고 싶은 아쭈 여기에서만 딱 강아지랑 함께할 수 있나봐 3,400억 저 집 약간 탐나네 저런 집 저는 좋아해요 엄마! 제가 진짜 가까워도 여기 집 하나 그냥 썼어 약간 이제 빌라처럼 요양하고 싶을 때 쓰면 돼 하나에 200억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쓰고 싶을만큼 쩍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뛴다 진짜 잘 뛴다 저게 바로 엉덩이 요트 선착장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예요 여기는 지금 살짝 보니까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밖에 없어요 월요일에 좀 느긋한 오후를 보내면서 무조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의 요트를 바라보며 커피를 한잔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트 송송 이렇게 하나 이렇게 조개 같은 거 엄청 달라붙잖아요 그게 저 배 밑에 엄청 달라붙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떼내준대요 여긴 애들이 뛰고 있고 여기는 진짜 여유로운 동네다 월요일에 애들 학교 안가? 애기들이지 애기들 그냥 나와서 수영이나 좀 하다 들어갈까? 비키니 입고 나와서 배 타고 싶으면 우리 배나 좀 탈까 하고 요트 타고 요트가 좀 더러워졌네 하면 또 여기 와서 배 씻고 재미없네 하면 또 저기서 저기서 낚시 좀 하고 낚시 좀 하다가 배가 고프네 그럼 여기서 또 샐러드 먹고 이것이 바로 올드머니의 삶이에요 오늘은 멜바른으로 갑니다 진짜 어떻게 연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와 아빠의 옷을 빌려서 지금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요 시즈니에서 시드니에서 웰번이 훨씬 더 추울 거라고 해가지고 시드니에 이제 여름 옷들을 다 두고 왔는데 웬걸 지금 날씨가 너무 덥거든요? 이번 여행 옷 똥플레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야? 오해라 아 버터 같은 건가? 오늘 멜바른 2일차 멜바른은 보니까 한 5시만 되면 모든 게 다 나가지고 커피도 마실 수 없어 딱 그때쯤이면 이제 바가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입에 술에 술자도 안 드시는 분들이고 약간 혼자 술 마시려 하니까 또 재미는 없고 배는 너무 불러가지고 술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좀 빨리 나가서 빨리 보고 빨리 들어올 예정이에요 일단 오늘 가서 맛있는 Modern Australian cuisine을 또 먹고 또 예쁜 곳을 한번 구경 나가보도록 할게요 꽁팡팡 송꽁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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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볼까요? 콕콕 근데 어떻게 여기서 파는 게 동물원에서 파는 것보다 완성도가 높아? 이건 왜 파는 거지? 돌멩이를 파네? 약간 신기하게 스위스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모자 파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지? 장식용을 좋아해 아 진짜? 파이크가 와우! 8메달의 승자 골드워드 승자인 도리 지금 커리 맛이 되게 강하다 쌍과의 주스? 어우 셔! 셔? 이건 달아 어우 달아 역시 해외 에어룸 토마토가 저렇게 많아요 진짜 나무두 껍데기 이렇게 생긴거 처음 봤어 달걀 종류도 진짜 다양하다 오오오오 인테리어 인유색 이게 인유액이고 이게 타조액이래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줄 서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뭐 보송보송한 빵 안에 레즈베리 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슈가 코팅 이렇게 맛이 다양한데 무조건 소스 비니글 토지에서 먹는 페오리 감자 이지 페오리 카카오 별하야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명품관들 루에베나 아니면은 저기 샤넬도 있고 루이스 비통도 있고 산 것 같아요 까벤디쉬 하우스에 까벤디쉬 하우스에 까벤디쉬 하우스에 짜잔 진짜 다 대김밥 너 왜 그러지? 지금 그래? 김렛 이거 김렛 진 칵테일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는 절대 술압 아버지 술압먹어 맛있게 이겼어 나은이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샐러리를 넣고 미스트 소스를 만든 거에다가 출리 플렉스랑 귀를 넣고 파스타를 한 것 같다 파스타를 한 것 같다 대박 파스타를 한 것 같다 또다닥 배달음식 추억 디저트 인간으로 타이마타운 비티 타이미타운 우리가 얼마나 맛있으려면 사람들이 주로 이랬을 수 있을 것 같다 왜 이거 안되지? 고용하죠 고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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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포저레인 벽화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피티 벽화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안에 엄청 큰 컨트리킹이라고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다 모아놓은 편집샵이 있어요 여러분 아 DJ도 있어요 DJ 직살도 팔고 스투시즈 고사할거야 내 인생 최대 히트하였어 재무엘이라 그런지 오늘 공연을 되게 많이 한다 이렇게 여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너무 부러워요 아 나도 즐기고 있어 그래서 스툴이 도 injustice 진지 스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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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압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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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해.